전쟁 전쟁 전쟁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어떤 자연재난들보다도 더 인류에게 오랜 세월에 걸쳐 다방면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재앙일지도 모릅니다. 1910년대 유럽에서 태열한 이들은 한창 성장할 시기에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부모를 잃거나 전쟁 직후 엄청난 경제 위기였던 대공황을 겪으며 어렵게 사회에 진출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수많은 동년배를 죽고 죽이는 처참한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출생 이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까지 제1차 세계대전, 경제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이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는 것조차 무색할 만큼 전쟁의 상처를 안고 폐허가 되어버린 터전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정말 억척스럽게 살며 극복했던 이들의 자녀로 태어난 1940년 대생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터였던 유럽과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참전국이었던 미국을 비롯해 소위 제국이라 칭했던 소수 몇 나라에 의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통치를 받았던 대한민국을 비롯한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까지 서로 직간접적으로 얽힐 수밖에 없었고 거대한 소용돌이 직후 다수의 나라에서 벌어진 내전들을 비롯해 역사의 승자와 패자들 간에 이뤄졌던 각종 숙청 과정들을 거치며 어느 나라라고 특정할 필요도 없이 매우 경직되고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온갖 역경을 견디고 살아남아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이라는 목표 속에서 하루하루 억척스럽게 삶을 살아온 1910년 대생들과는 달리 이들의 자녀 세대인 1940년 대생들은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친 직후 조성된 권위적이고 경직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통해 부모 세대로부터 배워왔던 이상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압도되는 부모 세대가 보여준 현실 속에 괴리들과 모순들을 목격하며 1910년 대생들이 겪어왔던 전쟁이라는 비극과는 또 다른 거대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상은이 가장 깊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프랑스는 영광의 30년이라 불리기 무색할 정도로 기존의 경제 번영에 기반이 되었던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하나 둘씩 독립하는 동시에 패전국이자 전범국인 서독과 일본에게도 뒤처지며 점차 위축되는 제조업 등으로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조차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만연한 권위주의 속에서 붉어지기 시작했던 각종 괴리, 모순들과 온갖 규제와 규정들을 내세워 금지하고 억압하는 일련의 조치들로 나날이 경직되고 위축되어 갔습니다. 1940년대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렇게 1960년대에 접어들어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면서 낙후된 교육환경과 일자리 부족 등을 피부로 느끼며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서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힌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은 나날이 증가했고 더 나아가 1958년 제5공화국과 함께 출범한 샤를드골 정권에 대한 불만까지 쌓여가면서 이들 사이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 보수 정권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알게 모르게 쌓아온 기존 체계에 대한 반감이 어느덧 전반적인 정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응축된 불만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프랑스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1968년 3월 프랑스 수도 파리 근교 낭테르 대학교 학생 몇몇은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참전하는 것에 대한 항의로 성조기를 불태우다가 체포되었고 이에 바로 다음 날부터 낭테르 대학교에서는 체포된 친구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으며 이 시위에는 베트남 전쟁 반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비롯해 권위주의적인 기존 질서 타파 등 당시 학생들이 품어왔던 불만들을 쏟아내는 성토대회로 변해갔습니다. 이는 낭테르 대학 측에서 집행한 학생운동 지도부에 대한 징계와 휴교령에 힘입어 다른 대학들에게까지 번지기 시작했고 1968년 5월에 접어들어 소르본 대학교에서 학생 수백 명이 모여 열린 집회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캠퍼스 내부까지 진입한 경찰들과 이에 맞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거리에 차량을 불태우며 버텼던 학생들 그리고 이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며 연행에 갔던 모습들까지 모두 TV를 통해 적나라하게 생중계되면서 일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시위는 어느새 시민들까지 가담하는 대규모 대중 시위로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이 시위는 어느 특정 목표를 가지고 어느 세력이나 단체가 핵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이끌며 지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시위하다 잡혀간 친구들 또는 선후배들의 석방을 위해서 누군가는 무장 경찰들에게 무자비하게 맞고 끌려갔던 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베트남 전쟁을 비롯한 각종 폭력들을 반대하며 누군가는 물질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타파를 외치며 누군가는 10년간 지속되었던 드골 정권에 항의하며 누군가는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권위주의 타파를 주장하며 누군가는 사사롭게 기숙사 통금을 반대했고 또 누군가는 남녀 기숙사 방문금지 규정 철폐를 외치는 등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규제와 규정 그리고 이로 인한 모든 종류의 권위와 억압을 거부하는 이들의 외침과 이들을 제지하기 위한 경찰들의 최루탄 냄새 등으로 1968년 5월 프랑스 파리는 그야말로 난리통이었습니다. 이들의 시위는 프랑스 양대 노조 노동총동맹과 민주노동연맹까지 가세하며 젊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폭발했던 사회 변혁을 위한 외침에 노동자들의 끈끈한 조직력까지 결합하면서 프랑스 수도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구호로 상징되는 모든 억압과 규제에 대한 거부를 갈망했던 이들의 외침들과 몸부림은 비록 당장 베트남 전쟁을 멈추거나 사회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권위주의를 단번에 타파할 수는 없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1940년대라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환경 속에서 수십 년간 응축되어 온 공통된 정서 위에 프랑스와 비교적 가까운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뿐만 아니라 프라하의 봄으로 상징되는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민주화 운동과 맞물리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갔으며 이 거대한 물결은 바다를 건너 미국의 히피 문화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운동과 만나면서 여러 갈래로 변모하며 세분화되었고 미국을 거쳐 멕시코와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아시아의 일본까지도 그 여파가 전해졌습니다. 인류의 최대 비극 제2차 세계대전의 반작용 중 하나로 1940년 대생들을 중심으로 1968년 전세계를 뒤흔들었던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로 대표되는 각종 억압에 대한 거부만으로도 같이 있었던 인간의 순수한 자유에 대한 열망은 기존에 있어 왔던 변혁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세력들의 주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전세계 곳곳에서 각기 다른 구호를 외치며 만들어진 거대한 물결이 또 다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오늘날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권위주의 타파와 자율정신뿐만 아니라 인권운동, 반인종주의, 사회민주주의, 페미니즘 등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했고 이와 더불어 락을 비롯한 언더그라운드 음악과 영화 등 다양한 문화활동에도 녹아들며 1968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강렬하게 일렁였던 물결 일명 68혁명으로 재평가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68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물결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이면서 패전 후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이 저질렀던 끔찍한 과오에 대해 사죄하기는커녕 나치 당원 출신인 키징거가 총리를 역임하는 등 자체적으로도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독일에도 변화를 불러와 68혁명 이듬해인 1969년 사회민주당 대표 빌리 브란트가 연정을 통해 서독 총리에 등극할 수 있었고 빌리 브란트는 서독 총리를 역임하며 1970년 바르샤바에서 무릎 꿇키로 불리는 과거 나치의 만행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각종 반대에도 무릅쓰고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 공상 국가들 및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동방정책 등 평화를 위한 외교 정책들과 더불어 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교육 및 직업교육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개혁을 이뤄내는 등 오늘날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68혁명은 이렇게 정치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베트남전쟁 참전과 맞물리며 반전운동으로 인종차별과 만나 반인종주의 민권운동으로 성차별과 만나 남녀동권주의 페미니즘으로 변모하는 등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더욱 발전했고 영국의 대표적인 락밴드 비틀즈도 68혁명에 대해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히피 문화와 만나 모든 락 페스티벌의 시초인 우드스탁으로 꽃피우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물결은 태평양을 건너 일본에도 일렁혀 프랑스에서 한창 시위가 일어날 무렵인 1968년 5월부터 일본 이혼대학과 도쿄대학을 중심으로 전학공투회의가 결성되어 68혁명 이듬해인 1969년에는 일본 주요 국공립대와 사립대 80%에 해당하는 총 165개 대학에서 학교이사회나 일본 당국과 협상하는 등 기존 학생회 중심의 소극적인 학생운동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럽 전역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 멕시코와 남미 국가들 여기에 아시아에 일본까지 일렁였던 68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물결마저도 경직되고 권위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면 결코 뒤처지지 않은 박정희 정권에서 1968년 1월부터 연이어 벌어진 1.21 사태와 푸해불로한 필압사건을 비롯해 8월에는 통일혁명당 사건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울진삼청 무장공비 침투사건까지 일어난 데다 이듬해인 1969년에는 헌법까지 뜯어고쳐 정권을 연장하려 했던 삼성개헌 국면에서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제거하려 했던 김영삼 초산 테러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박정희 정권의 철권 통치와 방공이라는 너무나 강력했던 장벽에 가로막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이후 우리 국민들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10월 유신을 통해 한층 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독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